어? 찾았다 와아 이걸 찬다고? 이걸 찬다 유하연아 아니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이 진짜 이 봉영사, 교용사 마지막이 안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분은 이제 한 달 전부터 섭외를 했기 때문에 진짜 제가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출발을 해볼까요? 아 가볼까요? 오늘 또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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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전이야 궁전 뭐야 자 오늘의 주인공 릴리카는 아 일단 선고도 씻어야 됩니다 맞죠 맞죠 저희가 이제 또 방역 규칙을 또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누님께서 좀 약간 말씀하시기에 아 너무 탈 게 없어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저희가 알아서 다 털어드리기 때문에 예 아 저희는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여기서 붙으시는 분 맞죠 예예예 아 아 아 신발점 아 예 선서 해야 됩니다 선서 선서 그렇죠 오늘 만약에 이상한 물건이나 어 이제 좀 나와서 안 될 물건이 나와도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 그렇지 안녕하세요 그럼 한번 여기서 제대로 한번 가보자 털어보자고 어 그러면 이제 신발점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가 더 있다 아 끝났다 야 그 한가득이네 한가득이 뭐가 엄청 많다 저 이렇게 튀는 사람 처음 봐요! 어! 잠시만요! 아 민교! 아니 저 이렇게 튀는 사람? 아니 민교 이거 벌써부터 찾으면 어떡해! 아니 이래야 일단 뭐죠? 아니 이거 담으 없다면서요! 이거 이거 이거! 저거 처음 봐!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 향이 나지! 아 이거 민교! 뭔데? 아는 봐봐! 어머머! 아! 파워 케이블 컴퓨터 부품 이런 걸 여기다 놨구만 여기 그냥 뭐 넣는 거 이거 어디있어? 숨기면 안 되지 I love you so much 뻔하지? 어? 아니 근데 뭐야 컴퓨터 사업가신다 민교! 어! 아이고 아이고 손잡았다 아! 이거 이모 스타일인데 이거? 아니 아니 너 여자친구가 이런 거 신고 맞출 거 같아? 등산가량 물어볼 듯 어 이것도 신발인데? 아니 포구마 포구마가 준 거야? 오! 뭐 포구마가 준 거야? 아 여기가 진짜 군화도 나오고 난리 났는구만 어? 이거 아 이거는 우리 조카도 안 신을 하는 거 아니 눈이 귀엽지 않아? 오 무슨 사람 가요 이거? 아 이거는 하면 진짜 아니 아니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남자가 신을 거지 이거는 아니 딱 봐도 이거는 내 거야! 아니 끝내 나왔어 끝났어 끝났어 어 뭐야 멀티탭인데? 응 미안하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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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할 필요 없어 우리가 방탄이야 야무지게 숨겼네 어 디젤 씨의 유원 우와 우와 이 세균을 완전 다 와주겠구나 우와 근데 아 아 아 이구이구이구 판타시로 오셨구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와 이건 뭐야 이거 어? 이거 할 때 좀 비쌀텐데 몇백 아닌가? 아닌가? 맞지? 어 샹샹 이거를 샹질리아라고 하지? 이게 샹질리아라고 하지? 소파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 왜 앞에 볼 시비가 없죠? 어? 시비는 다녀있어 아 아 소파에 좀 다녀있구나 네 놔서 봐야지 음 오 아 잠깐만 이거 뭐죠? 약간 급하게 좀 뭔가 이렇게 한 듯한 그런 왜? 아 이거 보미랑 했는데 나 진짜 못 맞췄어요 누구랑 했다고요? 보미 아 물 좀 줄 수 있나요? 아 아 아 링크가 끝났다 어? 등장 다 다 이거네 이건 아 자 벗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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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다 벌써 못돼 와 엄청 많아 와 진짜 와 다 자기 방송이랑 이런거 다 적어놔 준비성 지린다 아 왜요? 저 잡았어요 아 이건 너무 큰 데 응 아픈 걸 계획하고 아픈 사람이 있나요? 왜요? 아픔 웃음 500명이잖아! 그리고 나중에 쓰인건데? 손 Simpson 우 이름 적혀있는데? 우의 이거 뭐합니까 이게 뭐합니까? 왜 이렇게 해서 누구나 왜 이런 주작을 했지? 이거 무슨 생각을 했지? 어 이거 뭐.. 어 잠깐! 잡았어! 잡았어! 진짜 잡았어! 진짜 잡았어! 이거 해주세요! 네?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매수 매도 시청자 많이 묻지 마세요! 사기 전에 뉴스 검색! 이거 뭐야? 정보 확인 순전 라인 정하기! 일수가 있으면 존보! 누가 통이나세요? 아니요 블록클록도 주시고 있어? 아 왜요? 왜요? 저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잘합니다! 나 기억이 안 나 데이카 컨텐츠 코너 세나릴 미드 강만식 김민교 아 근데 누나 미드하고 천심 적힌 게 천상계람이 심해요? 맞아 맞아 심해 진짜 심해 리스토랑 2회 낮에 라이트하게 어? 끝났네 어 어쩜? 저희가 오늘 리스토랑 맛보는 거 아 맞네! 얘기 없었잖아 아니 우리 그냥 얘기 좀 약간 냉랑도에서 그냥 안 먹어라 꺼내서 하는 거죠 아 좀 근데 누나가 우리가 맨날 형사 할 때마다 예예 이렇게 옆에 딱 달라받는 사람들은 뭔가 긴 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농정 불안한 거지 심정은 아 시야 아 깜짝이야 뭘 좀 많이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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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항신료들 소금도 뭔가 좀 엄청 생각해 버린다 와 이게 아 이게 맞지? 아 잡았다 왜? 저라데시랑 사귀나 맞췄었을 때 리일까? 진짜? 저릴 뭐야 저릴 아 그러니까 처음 봤어 아 인정 아 인정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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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야 쟤 진짜 고생을 좋아해 왜 이래 이건 또 뭐야 그냥 그냥 이제 생술품 어 별거 없는데요? 그래 그래 아 왜 또 아 근데 이거는 왜? 보통 자기 집 시술을 비다 줍니까? 그거 엄마 거 아 아니 맞아요? 여기가 이제 구름 쪽이 있는 와 와 든든하네 아 진짜 든든해 여긴 뭐죠? 아 여긴 좀 더러운 다용도실인데 아 그냥 고양이 화장실도 있어 어 저기 뭐야? 쇽 보여줄게 쇽 쇽 뭐야 뭐야 저 누나가 고양이였어? 아니 아 누나 여기 거실에 수납장은 여기 이거 여기밖에 없거든요 어 찾아봅다 와 이걸 찬다고? 이걸 찬다 뭘 맞혔지롱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어떻게 이런 선물을 해줘? 이게 사람 자체가 교양이 있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도 이거 좀 갖죠 맞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가 어디죠? 파우더룸 파우더룸 그렇게 하면 몰라 이거 왜 이렇게 쫄리냐고 바로 나오네. 이게 뭐죠? 릴카님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저희 옷 많이 예쁘게 입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와, 영악하다 이거. 영악하다, 영악킹도. 끝났네. 수사는 뭐.. 아니 근데.. 괜찮아? 누나, 괜찮은 거 맞아? 아니 누나! 무슨.. 아니 타이레덜이 무슨 열 박스가 있어! 아, 따로따로 된구나. 대박이다. 왜? 여기 시원해. 여기는 진짜 재밌어. 여기는 그래도.. 아니 너 뭐 집 보러 왔어? 아니요. 아, 나 대리석 처음 봐. 야, 우리 이거 털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미카 누나 집 구경하는 게 아니라고. 아, 이 집 월세 들어오잖아.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감성 지배인데? 아니 이거 불정쳐 줄 수 있어, 누나? 아니 누나 공주야? 아니 누나 대박이다. 누나 왜 이렇게 잘 꾸며놨어? 아니 누나 이건 또 원래 우리의 순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숨겨놔도 어림없어? 어림없어? 어, 없네? 여기도 서랍이 있는데.. 민규 알지? 어. 침실 서랍에서 모든 게 다 나왔던 거. 인정. 아, 좀 잠시만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어? 아, 딱 여기 여기 여기. 딱 나오는 편지 다 있다, 여기. 디얼 릴카님. 팬들이 보내주신 거구나. 누나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누나 목소리야? 이게.. 다 팬 레터만 있지, 이게. 어, 그럼? 남자친구한테 오는 게 하나도 없네. 어, 그러니. 아! 진짜 영악하다, 영악해. 아, 어떡해. 아, 누나 안녕. 나는 중학교 3학년이야. 아, 이.. 잼민이 뭐야, 이거. 아, 이거. 아니요. 아, 그리고 누나. 내가 누나 한 거까진 또 모를 텐데. 누나 TV 많이 봐? 아! 취향 나오겠다. 아까 누나도 TV 많이 본다고 그랬어. 누나. 이거까지는 하긴 안 했는데. 아, 다 나와 끝났어. 아, 다 나와 끝났어. 하하하하하하. 야! 야! 블랙미러를 보는구나. 야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잘못 누른 거 같은데? 여기서 이제... 아, 이거! 아, 누나 약간 오덕구구나? 어어, 그건 맞다. 아, 어어! 오쿄 굴. 쇼트 너무 멋있어. 브라자트는 야한 거 맞다고요? 브리자트. 브라자트. 브라자트. 아, 브라자트 말고? 아니, 브라자트 말고. 인간 중독이 있는데, 원래 이게 다시 보기 추천하는 거는 그 좀 약간. 연관돼서 이렇게 하지 않나? 아니, 근데 제가 그거 보면 다 본 건 아니야. 알겠어x2 우리도 애기스만 너무 꺼, 우리도. 아 됐어x3 나와x3 와!x2 투하!x2 투하!x2 투하!x3 투하!x3 뭐야, 이거 뭐야! 자유오빠 하루가 또 유효증 뽑아줘야 돼! 얘들이 애기스비... 이게 어떻게 될까? 유명하대서! 어... 야... 인간군덕? 투하!x3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유명하대서 너무 빠졌어. COCO 금지름 인간군덕? 인... 어? 이렇게 막... 엄청 크진 않네? 응, 엄청나게 작은 말. 이거 뭐야? 이거 순앵컵. 어? 아 컴퓨터야 이거? 어? 걔 레전드. 와... 그러네? 와 군복이랑... 군복... 저거 코스프레인 거지? 할리키노 진신네, 할리키노. 누나가... 이걸 입는다고? 이거... 이것만 입는다고? 리본이랑... 에이... 안 믿어! 입어줘! ㅋㅋㅋㅋㅋ 이거 천고로 이거 입어? 아... 아아... 어? 어? 이런걸 입는다고? 이거 어떻게 입어 누나? 이건 그거 없는데?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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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건 또 뭐야? 김봉준 산타복 그건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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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김봉준 산타복 짤 그건데? 진짜 누나한테 이런 말하긴 그런데 누나 진짜 왜 이렇게 올바르게 하잖아? ㅋㅋㅋㅋㅋ 근데 나는 불편히 콘텐츠를 자세히 몰라서 그냥 와서 집 구경 좀 하고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단져왔어 근데 이렇게 세밀하게 다 못해 아하...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무것도 못 써봤어 이 사람 교양 없는 사람인 줄 알고 털었는데 진짜 이게... 뭐가 안 나오네, 안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돼 맞죠, 린스 포장으로 가져? 아... 차라리 짠바구리 어때? 어... 포장으로... 어? 아 어떻게 하냐고? 아 진짜... 아니 무슨 소리야! 한번 해볼게 누나 혹시 그... 채끝살이나 막 그런 거 있어? 아... 기생퀴 같은건데 살치살 이런 거 근데 너 뭐예요 누나? 해... 해... 해동물 돌리셔야라 뭐해? 아니 누나! 뭐야? 아니... 아니... 잠시만... 왜? 후라이... 후레이크 하나도 안 넣었다 후레이크 왜? 아 누나 후레이크를 왜 안 넣었어? 아니 이 누나 뭐야 aj 진지해 누나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아... 누나 정량 배신 tamp час 봐봐 누나 denominator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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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는 것 까지 와... 후레이팅 예술이다 Stop! 아니 사실 후레이팅은 보수다 아 잠깐만요. 야 근데 우리.. 음식을 뷰나? 안 넣은 초콜릿.. 잠깐만.. 아니 뭐야 이거 교회야? 갈란트 샷이야? 갈란트 샷이 온 것 같다. 뭐야 이거? 갈란트 샷이 교회 목사님고.. 아.. 아 네 여러분들 니 카누나 집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아 그리고 마지막 그거를 말해줘야 돼. 여캠 분들한테 많이 나와달라고.. 이게 얼마나 좋은 컨텐츠인지.. 여기 여캠 여러분! 네 봉준이와 민교의 그.. 그 형사.. 그 형사.. 수고하세요. 아 네 여러분들 오늘 또.. 네 봉규 형사.. 어.. 또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예. 밀카누나가 또 이렇게.. 어.. 응애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섭외가 되는 그날에.. 오겠습니다. 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Élำ!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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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